4년 국익점 그라지 다음달에만 찾을까? 그라지 벤츠라 벤츠라 좋긴 좋아 음 아, 나 차가 싫어 지금 일단 환장을 판매하라 아, 상습 미트러만 상습 미트러만 상습 비트러만 사라져 인제는 따로 처음 차지잖아 예아 깡통으로 깡통 있잖아, 깡통 모닝 수동을 살까 깡통으로 모닝 모닝 깡통으로 수동 수동 타고 다니게 탑차 안타고 경찰 타고 다니게 탑차 안타고 다니게